상대는 17년동안 군대짬밥을 먹었어요. 북한에서는 17살때부터 군입대에서 3대 중반대에서 나오잖아. 그런 애들을 잃으려면 좀더 빠르게 좀더 정확한 무빙! 가서 농사만 한다고? 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가서 붙이면 되는데 잠깐 선단 말이야 여기서 자자자자자자자 봐봐 없었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좋은작! segundo 차례! 저게 폭탄이 아니라 신호 추척기 같은 그런건가 본데 정확한 실상은 우리도 모르니까 왼쪽으로 도망간다 맨날 나무가지들 그래 걔네들 평균키를 보면 160도 안되잖아 158인가? 평균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못먹다보니까 그애로 얕잡아 볼 순 없지 162? 162? 162라고? 아 162정도는 되나? 그래도 너무 작잖아 진짜 발로 툭하고 밀면 죽는거 아니야? 왠 와우와우와우 이거 한대 맞으면 두세대 맞는거 진짜 너무 쉽네 탈출하는것도 일이다 잠깐 이거 오오오오 선생님 저는 그냥 서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얘 오오오 또 죽어봐 이 새끼 아까 이거 뜯어서 죽은거야 좋아 계속 움직여 계속 와리가리 계속 이거 폭파 이거 조심해야겠네 폭파 때문에 죽는거니까 깜짝 컨어 거기서 쓸어 두번째 왜 안인듯 오오오오 다 터뜨려 그렇지 그렇지 자기소개 가십시다요 바나나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야 저격총이 총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격총은 조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 이 게임은 자동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애초에 나 지금 패드를 쓰고 있는데 자동조준 자체가 아예 없다고 자동조준 자체가 아예 없는데 그 자동조준 없는 거 를 넘어서는 진짜 이상한 조준력이야 아이고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자동조준이 없어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 아니 뭐지 난 원래 보통 자동조준은 꺼놓거든 근데 보통 꺼놓으면 더 잘돼 근데 이건 이상하게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대로 조준이 잘 안돼 왜그런지 모르겠어 뭔가 뭔가 좀 이상해 어 결국 조작감이 별로 안좋단 얘기야 이게 조준이 되면 이게 조준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쪽으로 조준을 합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이 이질감이 좀 크단 말이지 어 당연히 패드로 하지 게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게 한대 쳐맞으면 화면이 흐려지면서 조준하는 것도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조준을 새로 해야 돼 안으로 차량들은 여기다 도둑해 시스템은 레디인데 빠르다 이 있끼들아 도둑해 길을 꺼내줄! 너는 뛰어야지! 온라인, 온라인 발사 발사 아, 이렇게 1 플러스 1이야 놈을 먼저 잡아라 2 플러스 1 좋았어, 헤르기 끝났고 와, 미쳤어 저거 한대도 한대도 저예산으로 만든 게임 치고는 정말 잘 만들었다니까 게임이 쉴 틈이 없어 타격감이나 약간 그래픽만, 엔진만 바꿨으면 저희는 오늘 전쟁의 전쟁을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건 영상이 아니라 설명이라서 그냥 넘겨도 상관없어 잠시만, 잠시만 젠장! 잊지마! 오, 내, 제! 오, 젠장! 도와줘! 오, 천천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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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 다 죽였다 이놈이, 남편이 이 놈이 다 죽였다 카카오 아, 저거 알았지? 우리 몬트로스에 숨겨야 돼 우리 진짜 그냥 그냥 놀아준다고? 지금? 지금 가면 돼 이제! 리아나 리아나 리아나, 우리 가면 돼 리니야 일단 주인공 이름이 로버트 뭐였지? 친구 이름을 까먹었다 인사해 주세요 고맙다 로버트 할리인데 나와 로버트 존슨홍 나와 로버트 존슨홍 나와 아 제이콥스 맞다 제이콥스 제이콥스 맞다 제이콥스 제이콥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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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콥스는 다 죽여볼꺼야 그래도 우리는 무인공격전차가 있잖아 이 전차 워낙 세가지구 빨리와라 괜찮나? 말하지마 너무 조금만 그냥 계속 움직여 이 길을 향해 이 길을 향해 이 길을 향해 이 길을 향해 RPG! 2단계! 죽을놈 잘생겼어 와우와우 이놈이 얍살비를 나면 나도 얍살비를 하겠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이거 이거 진작 해봐 진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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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엉 으악 왕 으악 으악 아 España 뭐야 이거 To- bom 으악 으악 그 차량을 구입해! 도망가! 여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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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 appar! 도망가! 도망가! 그 차량 quickly! 도망가! 도망가! 일부러! 우리가 움직여야 돼! 가자! 얘를 이용해서 싸워야 돼 그게 애들 너무 많아서 잡았다! 다 죽여! 다 죽여!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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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시켜! 진짜 얘가 주인공 아냐? 이제 아웃발남았다 앞에서! 다른 로켓라운드! 가! 받아라! 얘가 주인공 같아 세상에! 이렇게나 쎘단 말인가? 와! 왕건이야! 오! 오! 쟤 뭐야! 야야! 피해! 피해! 저건 못 이겨! 안 죽어! 난 안 죽어요! 오! 에콜라이언이 왔어! 우리 탱크가 죽여! 너가 미쳤어! 고마워! 에콜라이언이 못 이기지! 아무리 그래도 탱크하고 저건데 제이크스! 에콜라이언이 못 이기지! 제이크스! 루시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거기다 자가 수리도 내고 이 로봇이지 리아나 도와줘! 우리 로봇이 필요해! 우리 로봇이 필요해!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우리 로봇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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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 상황에서 공격받으면 어땠다! 금방 고치네! 구조 자체는 간단한 것 같아! 맞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요! 납방송 못 해가지고 추천받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 격전지구나! 잠깐만! 여기 혹시! 와... 마을 전부다 다 불태우네 사상 검증 받은 사람만 아까 거기 수용소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작살내는구나 우리 로봇이 필요해! 브룩스는 상담 필요해! 아무래도 미군의 장비를 거의 못쓰다보니까 물이 왜이러니? 역시 뭔가 그래픽에 문제가 있어 이것은 루는 죽어 루는 죽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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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이 우리의 플랭을 남기고 최선의 방법은 그의 방법은 그의 방법은 우리 함께 그는 그 얘네 전쟁할 때 북한이 아무 생각 없이 미국 침투한게 아니고 미국의 궁사력이 얼만데 세계 1위인데 대기권 밖에서 대포동 날려가지고 거기다 EMP 장비를 미국 전역에다가 다 미사일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EMP가 터지니까 미국의 전자장비 전차부터 뭐 전투기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게 됐지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동영상 보면 막 무슨 공수부대 막 날라오고 그러잖아 뭐지 뭐지 우리는 위험한 위험을 위험한 위험을 뭐지 뭐지 엔피 때문에 전자장비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쳐들어온거라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뭐 RPG 팀 한참에 깜짝할 수 있는 로제 도전으로 구속하기로 두 번째로 여행가 거짓이 와 실세 없이 전진하고 실세 없이 싸우고 실시간 아예 없고 동영상 이런거 다 없고 절대로 쉴 틈을 주지 않는 게임이다. 이렇게 막 쏟아붓고 있다보면 엔딩이다? 내가 처음 이래찰때 정말 놀랐던게 와 이제 좀 시작이다 하는데 엔딩 왕왕왕왕왕왕왕왕 누구니?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 쏘고 있나 쪼간다는 누가 쪼간다야 제이콥이, 너 배라칭을 높여요. 내가 지켜봐요 가자 어? 우리 반란군 많이 남아있네 어? 이거 열어야되네? 아아악! 거기에 배라칭을 내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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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열면 우리 무인기가 아 무인기란다 무인 전차가 자, 숨을 때를 찾아야죠 아, 나 이거 아, 무인 전차가 아직 안왔어 와, 음방 웅장한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몇 마리 안 남았어? 아휴 이게 조준이 자동조준이 아닌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자동조준 아니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한거 아니니? 조준 자체가 뭔가 이질감이 너무 좋았어 거의 끝났어 엄마야 맞춤 여섯 발 잭쿤 주가쪽으로 가, 그럼 여섯 발